랩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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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있어요 위도우랑 오 나 방어망 아니여서 뒤졌다 라인이 완벽 들었어요 어 뭐야 죽었는데? 난 위도 있는 줄 몰랐어요 자리아님 드렸어요 저 쉴드 없어요 지금 살해요 우리 메르시 기다려야 될 듯 위도 저 위에서 쏜다 계속 아 우리 팀 메르시 안 살리고 뭐 하나 했는데 내가 메르시였어 가자 브리테일 이슈 얕하네요 자리아 술놈이 없어 왼쪽 번째 위도 오른쪽 위에 있다 브리테일 무조야 브리테일 반 피 위도 오른쪽에 저한테 오고플리 천천히 들어가자 위도 저 끝에 있어요 어 들어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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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아 반 왼쪽에 라인 혼자는데 에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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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피 에타 안 피 자리에 두 눈은 없어요 라인 피 라인 피 아 라인 피 휠 줬어요 휠 줬어요 야 오른쪽 위도 자리아피 야 나 통 있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야 위도 어딨어 위도 오른쪽이요 나이스 저한테 모여볼래요? 나 이제 초월 채워야 되는데 그치 괜찮아 저기 저기도 초월 있어 우리도 있고 아 이거 아직 너프 안 나겠구나 뭐가 150이에요? 브리테일 방어막 어 진짜요? 오오 얘 자리 주는 맘에 없다 라인 피 라인 마피 라인 피 라인 피 피 피 피 피 피 라인 피 대기 나이스 다 넣었어 다 넣었어 라인 컷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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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님 다음부에서 라인 주고 있어봐요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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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게 야타 야타 피 야타 피 다 줬자 나이스 라인 공 오케이 어 대갈 맞았다 앞으로 좀 가죠 아 맥크리 혼자 아씨 계속 밀려 상대 튕길게요 나 용건 씨 상대 초월 있어요 이거 초월 빼줘야 돼 맥크리 2층 오오 위험 자리야 뭐 이리 튼튼하냐 얘 초월로 초월 빼자 그냥 이거 아니 아니 상대 자탄 있어 자탄으로 아 오케오케 오른쪽으로 자리야 돈다 자리야 돈다 돌았다 자리야 나 혼자 맞았어 천천히 천천히 궁 안 껴 야타야타야타야타 나 초월 쐈어 어 망치와 어 초월 초월 오케이 자리하고 자리하고 잡을게요 야 우린 뒤집 맞았어 자리하고 죽었다 자리하고 피 어 자리하고 피 찼어 자리하고 피 찼어 나 다운 백 백 백 뺏다고 하자 갠리식 하자 아타는 초월 빼고 갠리식 우리 아타 좀 데리고 올게요 좀만 기다려봐요 야 이거 탱커 너가 앞에 있어 우리 힐러가 한 번 빠진다 했는데 야 밤비양 없어 초월이 근데 질결 자타 먼저 소빈이 우리 질결 늦어요 저 죽어서 자리아 보자 응 자리아 반 피 나 발키리 터줄게 우리 자타 쐈었다 초월 뺏다 오 우리 피 갈리 피 갈리 나 죽었어요 살 수 있어? 야 다 놓았다 다 놓았다 여타 여타 필 다 필 예 맥크리 보자 다 놓았어 오즈 맥크리 맥크리 필 나이스 쐈었다 역시 있다 루시 보자 야타야타 야타 보자 오우 티어 브리퇴 오우 씨 또 밀려놨네 미지 라이님 잠깐 화물 좀 더 길려? 힐 한 번 꺼보기 저 궁 3040 천천히 예들어 온다 자리아 키요 자리아 키요 오 자리아 너만 피해 너만 피해 나이스 나이스 앞에 라인 반 피해 서경 서경 좀 앞에 있어요 티 내줄게 오오 오우 씨 탈수고범은 채웠는데 용... 초월이 있으려나? 아 다팔 있어 초월이 못 빠졌어 초월... 아니 자탄만에 쏟아 자리 두 명이 없다 봐도 돼요 나이스 얘가 뒤에 다 받았다 다 필 다 필 다 필 라인 피해 다 필 라인 보자 나이스 오오 브릭트 상대 1로 다 죽었어 천천히 예 브릭트 천천히 랭기피 랭기피 랭커 오오 농다 지금 가... 가져? 지금 가져? 자리아 보자 자리아 보자 야 야 야 브릭트 브릭트 커 야 초월 뺐다 초월 뺐어 할만해 할만한데? 야 라인 랭기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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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한데? 라인 피 랭기피 천천히 라인 피 랭카 나이스 자탐 나이스 자탐 다 맞았다 야 죽여 브릭트 브릭트 라인 랭기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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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와봐요 저한테 와봐요 구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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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월 없어 초월 없어 참여 틀틀틀틀틀 바로 가고 루슈 루슈 뭐야 나이스 나이스 완전 파찌 가기인데 이번에는 unrest christ 오케이 화이팅 위도 나올 것 같애 브리기트 야타 자리아 일단 한 명이 헤드로 따이고 야 맥크리다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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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우 야타 브리기트 엘라자 맥크리 뒤로는 거 조심 우리 자리아 힐 좀 맥크리 반 천천히 우리 라인 죽었는데 개깡패 개깡패 뭐야 얘 야타게 피 야타게 피 야타까 야타까 천천히 천천히 자리아 보자 자리아 보자 라인 라인 파프 상대 불이 왔어요 왼쪽에 자리아님 오 젊나 아파 할머니 할머니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야 브리기트 피 브리기트 땅 1이야 야 라인 피 라인 타 라인 타 한 명에 한 명에 맥크리 두 피 나한테 브리기트 온데?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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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에 뒤에 있다 뒤에 브리기트 혼자 있어 혼자 있어 피가 잡고 차져고 어 여기 뭐야 차단 쏘어 우리 아 안 되겠네 다모가 났는데 한쪽으로 바로 갑시다 가져댐 할래요? 오 오케 네 자리아 보좌야 타자 초월.. 어 찼네? 쏘리 일단 해치해 어! 기절! 아하! 얘 두번 기절 뭐야! 조조조조조조 초월로 들어가자 초월로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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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부자야 루시 부자야 맥크리 1피! 야! 레인피! 비트 비트! 나이스 여타! 석양 손서리 석양 조심! 석양 조심! 석양이 지금 못사 이제 쓴다 섰다 맥크리 개피! 맥크리 쌉 개피! 야타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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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올릴게요! 올릴게요! 야타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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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부자! 루시 부자! 오케이 천천히 나 영감있어 루시 부자! 브리키테 부자! 브리키테 부자! 자리아 부자! 야! 자리아 스케일 다 빠졌어! 이 새끼 방벽! 피해! 피해! 야! 맥크리 왔다! 내가 따를게 맥크리 부자 피해! 가시고요 나이스 마카는 메르디 공으로 풀어쳐 버리기 아 오케오케 우리 라인 위치 봤음 라인 위치 봤음 득할까? 안 득할까? 안 득할까? 안 득할까? 안 득할까? 오케오케 루야 전부에서 어그로 풀어줄게 저거 거의 무 라이치야 상대에 비트가 없어요 비트 야타공 좀 차겠다 이제 고가사사 오케이 몰라 몰라 모른다 모른다 몰라 자 슈웅아 빠왔다 박아주셔도 돼요 나이스! 다 넣었다! 어 초월이다 나이스 루시우커 하이머리 망치있다 망치있다 와 존나 아파 와아 와아 가비 가비 야 초.. 초월필 아 아 오오오 차려주세요 오오 뭐야 오오 야 이걸 맞춘다고 상대 초월 없어 괜찮아 천천히 한 번 비벼야 돼 우리 라인 키워 라인 키워 라인 키워 라인 키워 와 뭐야 이거 이게 맞아 나이스 도우친 천천히 가려 반 브리기트 브리기트 야 라인 여기 혼자 있어 라인 컷 라인 컷 라인 컷 브리기트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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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흑양 조심 흑양 조심 와 안 쏴 절대 안 쏴 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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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감 있고 야타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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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길 야타필 따길 야타필 따길 야타필 따길 하도 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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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닌거 같은데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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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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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비야 깨지 나 방비야 깨졌어 나 용감 있어요 자탄 먼저 써봐 초월 빼줘 이거 가져가 가져가 나 발키리도 있으니까 자탄 써도 돼 지금 써대 지금 써대 나이스 나이스 나타 라인 그 안으로 놀라왔음 라인 안으로 놀라왔음 라인 안으로 놀라왔음 자리야 좋아요 라인 피 나이스 초월 안썼다 초월 안썼다 얘네 얘네 따로 있어도 루슈랑 맥클리는 이거 발키리 용감으로 컷 가능하거든요 한번 더 할래요 앞에서 망치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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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야타 높이면 가능 야타 높이면 나이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앞에 있으면 이거 대놓고 의심해 근데 우리가 빠르게다가이스 어 束 short 야UM 야ял 呀 야ä 야 처월 비트 용감 하나로 발키리 Cette 이번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철 켜고 블릭트 공 야 뭐야 나 위에 웃겼어 야 다 누웠다 다 누웠 다 누웠는데요 보호를 못해줘요 레인필 나 용검 또 차 다 피해 나 용검 차 야 블릭트 피해 야 루시우 잡아 루시우 루시우 피해 루시우 피해 야 막 턴이들 에타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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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용검 20킬 아 아깝다 자리 잡았으면 되는데 까비 수고요 아씨 아깝다 과연 내꺼네 보지않고 가버리기 아 흐흐흐흫 콕삭콕삭이네 오케이 나이스 숙고요 GG쓰 만들고 아 으 에타컨